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. 안녕하세요 최종엽입니다. 딱 처음 봤을 때 오빠는 굉장히 의젓한 느낌이었어요. 아마 다들 많은 공감을 하실 텐데 조금 과묵하고 가볍지 않은 무게감이 있어 보였어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여러분. 실제로도 그랬어요. 알면 알수록 더 진중한 사람이더라고요. 처음엔 낯가림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그 이유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건 말을 하건 되게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. 우선 되게 밝았고요. 처음에 미팅 자리에서 만났을 때도 기분 좋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. 촬영을 하면서도 힘도 많이 얻고 또 의외로 의외로는 일단 자르시고요. 그래서 제가 의지한 부분도 되게 많고요. 그래서 그랬습니다. 첫인상은 되게 밝고 되게 좋았습니다.